안녕하세요 그레오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했는데요. 2021년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곳에 오면은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문했습니다.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장식이 빠질 수 없죠. 백화점, 쇼핑몰, 아울 정말 화려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볼 수 있겠죠. 오늘 프리미엄 아울렛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촬영하고 2021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어떻게 만끽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젝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이곳 센트럴 가든에는 빽빽한 조명들이 나무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데요. 가지고 있는 영상입니다. 이 장소가 넓지는 않지만 가족분들이나 연인끼리 와서 인스타그램, 마음에 드는 SNS 사진을 찍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레이워 채널에는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